지금이요! 지금, 지금! 지금부터! 자, 그새! 때문에라는 말을 들었어. 뭐 때문에 묻냐 봐.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그냥 즐겁게 부르는 게 아니고 눈치 없이 부르잖아. 그렇지. 자, 또 들은 분 없어요? 더 쉴까요? 아플 때는, 아플 때는 쉬어야 돼. 다른 데도 쉬어가는 게 나아. 아, 전날! 계속해.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 어때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징을 맞아서 70% 듣기를 선택을 했을 시 70%로 들려주고 한 번 더 들려주다 갑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제작진 쪽에서 프렉스가 하나 또 도착을 했습니다. 프렉스 이런 건 어떠냐?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냥 포기하고 간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간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포기하시고 다행히 너무 심각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산타가 또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3차 시도 우리 산타께서는요. 벌써 마지막이야? 여러분께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산타가 미쳤어요. 원 플러스 원 힌트입니다! 두 가지 힌트 고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안 받을 거야?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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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를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겼어요. 크리스마스 posible 띄어쓰기를 오늘 전체에 오픈을 해줄 테니까, 띄어쓰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한 글자도 고르고 초성으로 고르고 아 싫어! 고르고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예! 10번, 11번 모음 거기에 3번 한 글자 거기에 1, 2번 초성 같고요 거기에 띄어쓰기 같죠? 70% 듣기 같죠? 너무 무서워 다했어, 다했어 잠깐만, 저희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눈치 없이도 많네요 더 헷갈려 지쳤어! 기주군도 지쳤어! 어? 저 헷갈려는 인류한테네 안 들려 아니면 전체 초성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전체 초성! 그래도 맞추냐고 아 진짜 옛날에 얘기했지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야채 하는 거 포기예요, 포기? 포기해, 포기! 국물도 먹어야지, 못 먹어, 안 먹어 아니, 근데 포기한 적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에서 가면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에서 가면 포기를 크게 외쳐주십니다 하나, 둘, 셋!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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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맨스 보자 알바 면접 보러 온 사람 오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어? 민찬기 씨? 네 맞죠?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아마 좀 바쁠 거예요 저기 트리 하나 보이죠? 가게에 트리가 있었어요? 아니 저기 저거 불 반짝반짝거리는 거, 트리 저거 안 보여요? 어... 트리보다 사장님이 더 반짝여서 사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어휴... 아니, 뭐가 반짝인다는 거야 합격입니다 합격이라고요? 네 경력직 우대라고 했는데 전 경력이 없는데 제가 경력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 시작해야 되니까 또 막상 크리스마스내 일하려고 하니까 또 우울하네 아휴, 남자친구랑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낼 줄 알았는데 저 그만둘게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시죠? 저도 사실 여자한테 고백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 그만뒀으면 손님이니까 고백할 여자분은 언제 오시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와 있잖아요 우리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맞았고 서로 눈도 맞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안 오니까 너무 서운하다 아, 예쁘다 우리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맞았고 눈도 맞았네? 어, 뭐야? 자기 너무 로맨틱해 너무 잘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났을 거야 왜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났을 거야 하... 하... 자기랑 그렇게 없죠? 진짜, 이 사람이야 자기랑 그렇게 없죠? 진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이야 와이프가 자사랑입니다 어머, 여보 사랑해요 들어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크리스마스 때 제 동생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굳이 볼 세트로 우리 동생 선물로 주시면 안 돼 그러면 너 저 이경영 성대모사 잘하잖아 잘합니다 그걸로 캐롤 하나 불러봐 내가 잘 불러주면은 우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등밖을 보라 등밖을 보라 등밖을 보라 뒷눈이 내린다 운전하는 놈들 조심해라 시키야 자, 작년 크리스마스 고기 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분들입니다 어? 나이스 우리 매치 투하했습니다 투하 아니, 뭐 긴장감이 이렇게 없어 여기 부분에서 아니, 저 누나가 앵간에서 저런 얘기 잘 안 하시네 아, 뼈 때린다, 뼈 때려 약간 긴장감이 이렇게 없어 되게 쓰이네 산타가 있다면 들어주세요 다음 주가 오게 해주세요, 빨리 자, 집중 un zu 한해 northern open 원의만으로 달래 원하는 기회를 줄게 어쩌겠어? 내가 원해 널 CCP 원샷 바뀌었는데? 흠이 형이야, 내가 키, open 난 못iza 거 같아 원하면 기회를aus 주인데 어쩌겠어 내가 못 이룰 걸 야 못 이룰 걸은 맞는 거야 못 이룰 거야 못 이룰 걸 그러니까 뭐.. 아 그래서 나 무딘 걸 어쩌겠어 내가 못 이룰 걸 못 이룰 걸 못 이룰 걸 자 이.. 누굽니까? 스킹 아.. 스킹 아.. 진짜요? 하나에 못 넣었네 바람 좀 넣지 마 바람 좀 넣지 마 아..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드디어 나왔어 아..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우리 포기하자 아 왜 어떻게 이런 거야 왜 이래? 2년 연속 회복이 안 돼요 동작이 타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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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가지려면 가지려면 아.. 그러니까 지금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가지려면 뭐를 달래? 원하는 거는 기회를 주는데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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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가지려면 가지려면 그렇지 근데 이 룬검 들려서 써놓는데 룬검 룬검? 이 룬검 아 뭐야? 왔어요? 맞다! 그거 춤추는 넉살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할 때 그 표현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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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정답! 오! 정답! 오! 마지막에 키가 못 잃을 걸의 주인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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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시즌 송 중에 명곡이 너무나 많은데 한 노래 들으면 옛날에 진짜 겨울이었어 오! 야! 야생아! 오! 우리 재현 씨는 뭐 혹시? 저요? 당연히 저는 야생아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진짜 그렇죠 처음에 우와! 이거 뭐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 노래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요? 2억 와! 2억 2억 번을 스트리밍을 한다고 외국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요? 뭔지 모르는데도 가사도 모르는데도 가사도 모르는데도 느낌이 그게 분위기와 노래를 듣고 좋았던 기억만 그리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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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떠나간 그리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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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아 한번 불러줘 제가요? 제가 한번 불러줘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처음 봐 처음 봐 좋았던 기억만 그리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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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눈이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땅에 물들을 때면 눈같이 피어나 더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눈의 꽃 그래 맞아 좋습니다 어? 근데 죄송한데 저도 눈의 꽃이거든요 오! 오! 저도 눈의 꽃입니다 그리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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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눈의 꽃입니다 그리워만 그리워만 자 그럼 시청자가 뽑은 겨울놀이페스트 1위공 공개해주세요 오! 어느 세계로 지 그림자를 따라서 단금이 지난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곳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 왜 마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을 가까워 오네 왜 다 이런 정도로 보는 거야? 보여? 조합시 더 이루어 지금 노래에 찾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잠시 후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